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아동개발단체 피드더칠드런이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설립준비위원회가 첫 나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드더칠드런코리아준비위원회는 미혼모와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우리사회 소외의 옷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츠를 마련하고 관련 활동 중인 15개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부츠 전달식으로 첫 활동을 시작한 피드더칠드런코리아는 내년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드더칠드런은 197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그동안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영양보급,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